촬영 후 하하, 봤다! 강아지! 아이들은 반드시 지켜내안다!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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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구나 니에이야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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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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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무기 챙겨와야지. 언제 전투가 벌어질까? 결국 목숨을 지켜주는 건 무기뿐이지. 새 무기를 써보려면 뒤에 있는 연습용 헛수아비에 시험해봐도 좋네. 무기는 여러가지 준비해놓았네. 상황에 따라... 오, 왔구나? 자, 출발하자. 도무르, 북부 수비대에 가야해. 문 좀 열어줘. 뭐냐? 잠깐만 기다려라. 고온다! 오, 앉아! 다시 하얀취자. 아, 아앗아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투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니 무기들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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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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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